자 여기로 온 목적은 잠깐만요 일단 둘러보고요 우와 이거 뭐야 소울라이프 이거 못 훔치겠네요 너무 확률이 급각이네요 아 맞다 그것보다 저 잊고 있었는데 저기 그 보스 잡고 먹었죠 나이프를 하나 기드온의 당검 음 아까 좋은걸 봐버려서 좀 느낌이 쎄하네요 어 소울라이프 얘도 갖고 있네 마술사 러브로 하는 것도 있어요? 아이 구매할까요? 나 이거는 갖고 싶은데? 마술사 러브 끼워주겠습니다 어 데미지가 더 올라갔어요 안 들어가지네? 퀘스트 관련된건가? 어 지금은 이쪽으로 갈 수 없다 여기 막혀있다고 합니다 노블코트 동지구래요? 오 넓은데요? 어 무기점 상품 추가 정보래요? 어 SP 강한 것이 있네? 그리고 엘리벤터 헤비아머 오! 이것도 좋아보인다 흠 자 이거 노블코트에 무기점 무구점 들리겠습니다 이렇게 팔고 있네요 음 어세신데거 회피 120 붙어있어요 황금머리장식 그랜드아머 정적의 케이브 와 이런것도 있네요 당장 뭐 여기서 살건 없네요 굳이 말하자면 어세신데거를 살 수 있는데 이것보다 좋은 대거가 있었죠? 여기도 어 여기도 길이 있었네요? 여기도 있었고? 이거 못가는 길이다 아직 차크라밴드 차크라밴드 괜찮다 이거 소울라이프 어 이게 더 좋은게 아니네요? 이건 물공 98에 속공 188이네요 아까 봤던 어세신데거는 물공이 196에 회피가 110 몇이었죠? 어세신데거를 사주겠습니다 테리온 테리온 테리온거 2장 진행하기 전에 서브를 다 끼겠습니다 이 마을에 총 4개가 있네요 서브가 하아 실은 혼자 여행을 하면서 한계를 느끼기 시작해요 저를 동료로 받아줄만한 여행집단이 없을까요? 아버지를 찾는 여행자 크리스라고 하네요 너니? 유령고개사가 되는게 꿈이야 어 나 지금 여행하고 싶은 녀석이 한명이 더 있으면 좋을텐데 앗 유령고개단에서 사람을 모집하고 있다고요? 확실히 유령고개단이라면 다양한 마을을 돌아다닐 수 있겠네요 부디 저와 함께 유령고개단에 들어가 주시겠어요? 부탁드립니다 기술 앞으로 열심히 배우겠어요 고개단에 넣어주세요 그리스씨 그 말 거짓말은 아니겠지요? 잠무원으로 채용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내 덕분이지 제 덕분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저희 유령고개단에서 열심히 하겠어요 5,500원 5,500원 자 여기 나는 이래봬도 옛날 어디 용병단의 단장이었지 허나 3명밖에 없는 단원들에게 속아 용병단을 괴멸해 다닐 수 밖에 없었어 대륙 어딘가에 이것과 같은 메달을 갖고 있을거야 놈들은 나 이제 거동이 불편해졌어 누가 복수를 해준다면 어어 복수대 그럼 시합으로 하는 거래요 아틀라스 땀으로 일단 가래요 이 녀석인가? 메달을 가진 취한 남자 오오 시합 오우 강하네요 6이네요? 승부다 자 마무리 갑니다 열십자배기 맥스 자 오오 첸장 내가 뭘 했다고 그래 자 하나 컷 어? 아니 둘을 더 잡아야 되는데 둘은 제가 안 가본 마을에 있대요 캐스 못 깰 것 같네요 보류 여기 앞에 있는 할아버지 요즘 묘지를 어지럽히는 자가 있다는데 참 캐시만 자가 다 있구먼 나도 이 나이에 못 당해 몇 번이나 놓쳐버렸어 혼을 내주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려나 노인도 다룰 수 있는 단궁을 넘겨주고 이거는 제가 훔쳤습니다 오우 묘지기의 징표래요 여깄다 SP 50이래요 오오 자 마지막입니다 이 마을 마지막 도시 마지막 가난한 아이들에게 평등하게 가르쳐주고 학문을 넓힌 여행을 하고 있죠 테라케아 여기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모여주었습니다만 학용품이 부족해요 학용품 제가 하나 훔쳤습니다 많이 훔쳐놨기 때문에 이것저것 오오 SP 강한 어태 오 좋네요 이업 아 아 감사합니다.